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트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렇지 남녀여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죽으면 꼭 한 번은 맞이하는 거야. 탄생을 맞이하면 죽음도 꼭 맞이하잖아. 근데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어. 하늘이 부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.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시잖아. 내가 태어난 건 난시가 있지만 죽는 날짜는 모르잖아. 우리가 열 달을 백에 인퇴해가지고 나를 봐가지고 난 시는 분명히 있어. 죽은 시는 모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가 그러지. 야 너 죽을 때 됐냐? 속담으로 너 죽을 때 됐냐? 그런 말 하잖아. 사람의 행동이 틀려진대. 예를 들어서 뭐 안 먹던 음식을 먹거나 어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적인 뭐 갖고 있던 귀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귀중품, 사람, 뭐 인맥, 뭐 생전 안 가던 고향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내 사례로 보면 내가 20대 초반이었지. 이제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. 옛날에는 이 핸드폰이 없이 피피해서 공중 전화했잖냐 우리. 근데 공중 전화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이래. 내가 왜 그랬더니 그냥 헤어지자 이래. 왜 이랬어. 장난 안 하나 나는 이러는 줄 알았어. 그러고서 얼마 안 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직장으로. 친구들한테 누가 누가 죽었다 이러는 거야.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면은 아 이 말이 장난이다 막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. 애들이 매번 장난칠 때가 있었거든. 우리 둘이 싸우고 막 이러면은 그랬는데 느낌이 쎄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친구 어머님한테 전화했어. 엄마 저 저인데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니까는 터널을 터널을 가다가 탁 탁 탁 해서 진짜 죽은 거야 둘이.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게 맞아. 그리고 그때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이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였을 때 안 보던 친구들도 보고 또 안 보던 말도 하고 행동이 조금씩 틀려졌대.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그래서 안 하던 행동들을 조금 한다고 그러더라고. 몇 개월 전서부터 아니면 뭐 한 달 전서부터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명을 다하고 살고 가는 건 참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많잖아. 특히 뭐 예를 들면은. 자살 사고 객사 이 등등 병사에 급살로 가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잖아 갑자기 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행동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. 별로 그렇게 딱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그 이 사람들도 예지몽은 있을 거야. 꼼자리가 뒤숭숭하든가. 기분이 조금 이상한다든가 분명히 이 직살 급살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틀려. 뭐가 있냐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. 갑자기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죽어야겠다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거든.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어떤 기운에 따라서 딱 가는 거거든. 자살도 있잖아 자살 그 집안에 조상의 자살귀가 있으면 그 또 데려가는 거야. 자기가 죽는 그 행동들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한대. 옛날에는 이제 장례를 다 집에서 치렀잖아 집안에서.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혼이 요즘은 뭐 병원에서들 다들 돌아가시고 아파서 돌아가시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기네 집에서들 돌아가시고 그랬잖아. 그럼 홈불이 이렇게 싹 빠진대. 이 도깨비 불처럼 이렇게 쏙 빠진 이렇게 쏙 하고 홈불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. 어 나 딱 한 번 봤어 무당 대고 나서 이 혼이 밝은 빛이더라고. 그냥 빛으로 잠깐 보여 내가 본 거는 그래 이 흰빛이 살짝 딱 딱 한 번 봤어. 물론 내가 이 무당 생활하면서 이제 이제 뭐 이 조상들과 접도 하고 귀신들하고 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혼의 불빛은 나도 한 번 봤어. 그냥 잠깐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지붕 너머로 휘익 하고 홈불이 이렇게 홈불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. 그 그러면은 아 저 집에 누가 조상 누가 돌아가셨구나. 드디어 아프다고 하니까 하고 그러더라고. 분명히 이제 점을 보러 왔을 때 그런 건 있어. 내가 아프긴 하고 아직은 내가 갈 명이 아닌데 자꾸 이런 게 보여요. 그럴 때는 얼른 무당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요 하고 여쭤보고 하는 게 나아. 비방을 치는 게 나아. 대수대명 그렇지. 내가 또 이 수명당 아니겠어. 그렇지. 사람 명을 수명을 이어가고 이 돌아가신 분 또 내가 이런 혼백을 잘 하는 거 있지. 나의 주특기. 나의 주특기. 수명 연장.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혼백을 실어서 또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. 이게 내 주특기야. 풀살기. 그렇지. 그럼 shift 와 봐. Welcome 1에서 Zur 2. Galvet tDI 시스템 udahаюсь 다ют 거죠. 따님 Advanced 질 fas스. 그럼 이렇게andy 있는 kingdom? 끝 한번은 우로. 끝에在iz? success하는 Europa. 슬리 can be seen. 빨이나 되기엔 마지막으로 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